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가지 기술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웹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이 동작하는 것까지 잘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혼자 볼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곳에 위치시키고 방문자들 또는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야겠죠. 바로 실서버에다가 반영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마존 웹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서점 서비스죠.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파는 서비스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서비스죠. 서점과 관련된 책을 파는 것과 관련돼서는요. 그런데 이 회사가 되게 재미있는 것이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그런 웹서비스를 운영하고 그 엄청난 아마존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인프라를 자기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자기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곳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발상에서 시작해서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마존 웹서비스가 거의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장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를 구입한다거나 그 구입한 서버를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idc에다가 입점을 시킨다거나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 자체는 웹포스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와 일반적인 웹포스팅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마존 웹서비스는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우리 버추얼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영체제에다가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화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웹서비스에다가 컴퓨터를 한다를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컴퓨터를 즉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그것을 쓰다가 만약에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을 바로 죽이면 그 시점부터 과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작업에 엄청나게 큰 컴퓨터 사양이 컴퓨팅 사양이 필요한다고 했을 때 그 컴퓨팅 사양을 준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바로 그런 경우에 아마존 웹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큰 컴퓨터 사양을 단기적으로 사용하고 바로 죽여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과금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외에도 수많은 편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마존 웹서비스를 한번 처음 사용했을 때의 그 느낌은 아예 공학적인 미학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은 우리 뒤에서 볼 콘솔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인상적인 인터페이스를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웹서비스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한국의 존이라고 하는 실제로 한국 내에 인프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도쿄나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서비스하기에는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다른 웹포스팅과 같은 서비스보다는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거는 꽤나 심각한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 있는 여러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에 비해서 가격이 싸지 않다고 보여줍니다. 이건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체감하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 한국 지사가 설립된 지 현재 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화가 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조금 더 자주 접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점들을 제외하고는 아마존 웹서비스는 현재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서비스고 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좀 유심히 보시면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업체들이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것을 참조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한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